김영아씨 한 해를 보내면서 국악방송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돌아보는 자리죠 네 2015년 국악방송에서는 매달 국악계의 공로가 큰 분들을 선정해서 이달의 국악인으로 알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올 1월엔 이달의 국악인으로 만당 이혜구 선생님이 선정되셨죠 네 한국음악학회의 제1세대로 국악이론을 정립하신 이혜구 선생님 국악연구회 등대와 같은 족족을 남기셨죠 네네 그리고 2월에 국악인으로 선정되신 선가 김월하 선생님은 시조보국에 힘쓰셨고요 그리고 또 수십억 재산을 국악인재양성에 기부해서 월화재단이 탄생했고요 그렇습니다 3월에 국악인은 임방을 명창이시잖아요 일제강정기 시대 판소리로 민족의 한을 풀고 위로하면서 판소리 중흥에 앞장 쓰셨고요 네 4월에 국악인 백경 김무규 선생님은 구례에서 출발한 그 향체 줄풍류를 재현하셨고요 그리고 거문고보와 양금보를 남기셨죠 네 5월에 국악인으로 선정된 인당 박동진 명창은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판소리를 알리며 보급해 오신 공익하신 분이시죠 네네 그리고 6월에 국악인 향사 박귀희 선생님은요 국악예술학교를 설립해서 오늘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로 발전시킨 국악교육의 선구자셨죠 그렇습니다 7월에 국악인 박병천 선생님은 진도 시킹꾸뿐만 아니라 진도 북춤 진도 소리를 널리 열려서 진도의 소리와 예술을 크게 선양했습니다 네네 8월에 국악인 동리 신재효 선생님은 판소리 사설을 집대성해서 후대에 판소리 가사문학을 전한 공이 크시고요 네 그리고 9월에 국악인 한식 지영희 선생님은 민속음악을 오선보에 재록하시고 악기 개량을 하시면서 국악관연악단 길을 이어셨습니다 네네 10월에 국악인 송계 정의민 선생님은 보성소리를 정립해서 수많은 판소리 제자를 길러 판소리 중후의 길을 열었고요 네 11월에 국악인 악성 김창조 선생님은 산조음악을 개척해서 남북한에 산조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요 네네 그리고 12월에 국악인 금아 하규일 선생님은 일제강정기 시대에 우리 전과의 전통을 이어 발전시켰던 국악계 스승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국악방송에 매달 선정한 이달의 국악인 해가 바뀌어도 그 정신과 예술호는 이어져 나갈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김월아 명인의 노래로 여창가곡 우조두고 일각이 띄워드립니다 네 국악방송이 올 2월의 국악인으로 선정한 김월아 명인의 노래로 여창가곡 우조두고 일각이를 이 시간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여박에 초라니 아이고 어서 위문공연 가야겠네 아 오늘 내일 연말인데 위문공연이라니 군부대 위문 말인가 아니 거기 말고 학교 말일세 그 신학기까지 뺑뺑 돌아야겠네 학교 위문공연이라니 학생들 방학이잖아 아이 참네 아니 글쎄 학생들한테 빗자루로 얻어맞고 누운 교사님 이거 어떡할 건가 어? 빗자루로 누가? 아 여보게 방금 누가 누구를 때렸다고 했는가 그러니까 고교생들이 빗자루를 들었고 마음에 병든 교사님은 누웠다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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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귀를 씻어야겠네 아니 어쩌다가 고등학생이 그것도 장난으로 그랬다네 장난으로 장난으로? 어? 아니 장차에 장난으로 부모도 때리고 그냥 장난으로 동네 어르신도 때리고 어? 군대 가서 장난으로 교관도 그냥 폭행할 건가? 아니 이보게 어쩐가 어? 이런 말 듣고 가는 애야 너 잘 가거라 오는 애야 어서 오너라 송구영신이라 할 수 있겠냐 그걸 세 아이 이대로는 못 보내지 아무아문 아이들에게 의도 맞고는 못 보내 자 카센아 빗자루로 교사를 때린 교실로 가가지고 구시라도 좀 해야잖아 그러니까 빗자루로 때린 학생들 그 교실로 불러다 놓고 말인가 응 왔구나 왔어 말아 말아 그리해도 학교 선생님 어깨 치고 머리 치던 후손을 다시 보니 에휴 너희 오대적 키울 적에 물동이 전혀 항아리 깨고 후원장으로는 수염 잡다 피가 나게 맞은 회초리가 이것이니 아이야 바꿔라 이 회초리로 니 종아리 때려 먹어라 아이고 대감님 저 교사 때린 학생들이랑 키득키득 웃으면서 회초리 받아가지고 자기 종아리 그냥 톡톡 치며 노래를 부르는답시오 에이 아이고 짱 그럴 것이다 응 그러거지 오늘이 무슨 날이더냐 묵은 날 보내고 새 날 맞은데 어디로 갈 건지 한번 보자 이산조산에 놓았으니 길을 찾아서 돌아오거라 아이고 대감님 저 아이들 이산조산에 두었더니요 동서남북 분간을 못하고 헤매는데 아이고 저러다 꽁꽁 얼긋구만요 에이 아이고 짱 이산조산에 아이들아 어디로 가야 집인지 어디로 가야 대학인지 직장인지 길이 안 보이더란 말이지요 어? 에이 아이고 누구를 불러서 물을 것이냐 이산조산에 아이들아 누구를 부를 거냐 선생님 어디로 가야 해요 선생님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 후보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익산 95.3 경주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서거정의 송년 노래입니다 네 세종시대부터 성종 때까지 45년간 외교와 인재 선발을 관장했던 인물이 서거정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여섯 임금을 섬겼고 훗날 달성군에 오른 서거정은 23년 동안 과거시험을 총괄하면서 인재를 선발한 핵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태면은 23년간 국가고시를 총지휘 감독 선발까지 한 셈이잖아요 네 네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고 인재를 올바로 쓰자 네 뿐만이 아니고 그 시절 외교 관련 문서도 서거정이 썼다면서요 네 네 중국 사신들이 동방의 귀재라 찬탄했을 정도였죠 네 사신으로 중국에 갔을 땐 명나라 중신들이 존경을 표했을 정도고요 특히 서거정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자부심을 가진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국여지승남 같은 지리지를 편찬하고 삼국사 저료 동국통관 편찬에도 앞장섰던 거군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무근회를 보내면서 서거정이 노래했던 송년의 감회를 잠시 음미해 볼까 합니다 네 네 조선 전기 때 그 무근회를 보내는 분위기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낭송해 봅니다 네 어찌 음식 나누며 무근회를 보내겠나 파르란 등잔불 아래 한 번 웃고 돌아보는 한 해예요 네 서거정 시절 무근회를 보내면서 이웃 간의 음식을 보내서 덕담을 나누며 지내는 걸 괴세라고 했고요 네 집에서 술이며 음식을 마련해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송년하는 걸 별세라 했죠 네 근데 서거정은 이웃의 음식을 보내는 것도 집에다가 사람을 불러서 송년회다 송년주다 마시는 것도 하지 않고 홀로 파르란 이 등잔불 아래 한 번 웃는 모습이고요 네 네 그 무근회 앞에서 한 번 웃어본 그 미소는 자신에 대한 위로의 웃음일 수도 있겠죠 네 스스로를 향해 허허 자네 올해 욕 봤네 애 많이 썼어 이 사람아 네 홀로 보낸 송년의 밤 그 심정을 노래한 서거정의 다음 구절을 한 번 볼까요 네 네 산초로 빚은 술이야 장수를 빌고 사특한 것들 물렀거나 백엽주 둥둥 떴구나 네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서거정 앞에는 백엽주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측백나무에 담근 백엽준 그 사특한 기운을 내쫓는다 해서 마셨던 송년주기도 했고요 네 역시나 파르란 등잔불 아래 홀로 지그시 웃어보며 백엽주를 마주한 서거정 네 네 그리고 오는 새날을 보고 있습니다 섯달이야 인시 전까지 새날은 자시후로 오니 하늘이 준 새 시간 사람이 받은 새 일들 가는 해는 어서 가라 새해는 잘해보라 재촉하고 있더라 네 네 하늘이 준 새 시간은 새 달력 앞에서 봤을 테고요 사람이 받은 새 일들은 신년부터 해야 할 일들이겠죠 네 네 그 사이로 묵은행 떠나면서 사람 등을 떠밀고 새해는 오면서 잘해보라 재촉하더란 말이죠 네 떠나면서도 등을 떠미는 묵은행 문을 두드리고 오면서 어서 잘해야지 재촉하는 그 사이 이게 송년과 신년 사이라는 거죠 네 네 묵은행가 재촉하는 소리 새해가 오면서 재촉하는 소리 네 평생 일이 많았던 서거정에겐 송년과 신년이 모두 재촉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재야의 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서거정의 송년 노래 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모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디웁니다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변진심의 노래입니다 체험열차 타실뿐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지금 해노미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 해노미역에서 내리실 분 준비해 주세요 아 저는 말이죠 해노미역에서 못 내립니다 그 다음 역이 무슨 역인가요? 해노미역 다음 역 말인가요? 귀가역입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역인데 괜찮겠어요? 아니 이 체험열차 해마지역 가는 거 아니었어요? 해마지역 갑니다 대신 해노미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하곤랑요 그러니 준비해 주실까요? 아니 난 못 내립니다 아 근데요 그 집으로 그냥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니 왜 해노미역에서는 못 내리시는데요? 다들 내리는데 왜죠? 아이고 오래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22번 입사 지원했는데요 직장 못 구했거든요 아니 그러니 해떨어지는 거 볼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 아들 얼굴이 서산에 떨어지는 거 멀거니 보란 말인가요? 아 네 사정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보내고요 기차 갈아타고 해마지역에서 소원을 빌어보시는 게 아 아니죠 아니 작년에도 해마지역에서 두 손 싹싹 빌면서 사정사정 했어요 아 우리 딸 보세요 처녀 귀신 되겠다고 저러는데 혼사길 막혀 남자친구 떨어져 나가 아니 그런데 어떻게 떨어지는 해를 보겠냐고요 아 네 그럼 승객님 바로 따님을 초대할 테니 두 분이 같이 해마지역에서 천생연분 어서오세요 비는 거는 아이고 우리 딸이요 지는 해만 보면 우는 아이라고요 외로워서 아 근데 저 해가 떨어지면 40고개 들어서는데 40살 중년으로 환영합니다 소리 듣고 기절 안 하겠습니까 아 승객님 그렇다면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일단 따님 불러주시고요 해놈의역에서 올린 기도문 해마지역에서 올린 기도문 들어보고요 인생 짝꿍 찾아 드리죠 아니 어떻게 천생연분을 찾아준다는 건가요? 아 제 귀에는 노총각 기도문이 다 들리걸랑요 기도 취향 비슷한 노총각 책임질게요 자 따님 불러주세요 자 체험열차 해놈의역에서 해마지역으로 칙칙폭폭 삑삑 네 상한골 상사대 1부 끝곡으로 사안자를 위한 추건덕담을 박병천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이제 하루 남았어요 글쎄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 해놈이 하는 곳 찾아가 가지고 무군에 보내고 또 해맞이 명소 찾아서 소망을 올리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실 겁니다 특히 올해 못다한 일들 그리고 아쉽고 아픈 것까지 다 실어 보냈으면 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새 날의 새 소망으로 복을 부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맞이했으면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해맞이 명소로 찾는 분들이 압력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렇죠 울산의 간절곳이나 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에는 또 남산 팔각정이 또 유명한 해맞이 명소라고 하네요 그렇죠 등산하시는 분들 가까운 산에 올라가셔서 해맞이 하시잖아요 첫 해 딱 떠오르는 거 보면서 소원 성취하게 이렇게 빌고 그러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더욱 무탈평가하고 마다 영통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소원을 보내시고요 오늘 내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희망찬 새해 맞이 힘들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정말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그야말로 겨울왕국이었어요 글쎄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셔서 만사형통하실 겁니다 그럼요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상권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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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역사이야기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내년 1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온가족이 박물관을 누비며 전시해설 전문가의 재미있는 역사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1월은 일제강점기의 서울, 고도성장기의 서울, 조선시대의 서울, 개항대한제국기의 서울을 주제로 이야기가 준비됩니다 참가신청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음악회가 열립니다 군포문화재단의 2016 신년음악회 우리 비나리가 1월 9일 오후 7시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은 유용성 지휘자의 지휘와 소리꾼 남상일의 사회로 진행되며 세종국악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들려줍니다 또한 중요무용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병창 보유자 안숙선 사물놀이 김덕수 명인, 해금연주자 강은일이 출연합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문의는 전화 031-390-35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심화과정 조선궁중무용의 이해가 1월 11일부터 3일간 국립고궁박물관 3우동 1층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교육 내용은 궁중무용의 역사와 발전, 궁중무용의 음악, 궁중무용의 복식, 궁중무용 춘행전 체험 등입니다 참가신청은 오는 1월 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고 문의는 전화 02-3701-7658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초는 겨울방학을 맞아 온가족을 위한 체험행사를 개최합니다 겨울나기 특별행사 겨울동동 시골집 이야기는 내년 1월 24일까지 민속리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 썰매 타기, 연탄차기 체험과 같은 추억의 겨울철 놀이와 전통 재기, 나무 팽이, 한지 등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외에도 전통 화덕에 구운 군고구마와 구운 달걀을 맛볼 수 있고 최고의 전통 썰매 레이서를 뽑는 전통 썰매 레이스도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민속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2016년 새해를 맞아 행복을 주는 민화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회민화박물관과 공동기획한 이번 전시회는 내년 2월 21일까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가회민화박물관의 소장 유물인 화조도, 화회도, 인물도 등 병풍 5점과 어회도와 연화도를 비롯한 그림 16점, 삼재부, 까치호랑이 부적을 포함한 부적 9점 등 총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전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통타학을 계승 발전시켜온 전통타학연구소가 2016년도 겨울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 전통타학연구소와 함께하는 타학캠프 두드리고 신나고는 내년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5박 6일간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박달재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캠프에서는 안진반 설장구와 선반 설장구, 사물놀이, 판꽃, 상모 등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방법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타학연구소 전화 02-313-54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태안군을 찾아보겠습니다 태안에서는 해놈이와 해맞이를 할 수 있다고 하죠 네네 태안의 꽃지해수욕장이나 연포해수욕장으로 가시면 무근해를 보내는 해놈이와 새해맞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2015 무근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태안에서 맞이하자 아름다운 바다와 낭만이 있는 태안 반도로 가는 발길이 분주한 때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태안군은 내일이죠 31일 꽃지해수욕장에서 해놈이의 행사를 하고요 신년 첫날인 1월 1일은 태안구 백화산 정상에서 해맞이를 하는데요 연포해수욕장에서도 새해 첫 햇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은 낙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할미, 하라비 바위가 있고요 또 저물어가는 해놈이 풍광도 멋진 곳입니다 네네 그리고 31일 정오부터 저녁 7시까지 그 해놈이를 함께하면서 무근해를 보내자 해서 꽃지해놈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인파가 안면도에 넘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31일은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해놈이를 함께하고 다음 날인 새해 첫날은요 태안군 백화산 정상에서 희망찬 새해 맞이로 나서 보는데요 이날 백화산 해맞이 행사 때는 태안군의 한상기 군수와 각 기관장, 단체장도 주민들하고 함께 해맞이에 나선다고 하네요 네, 주민들과 떡국을 나눠 먹으며 새해 태안군 발전을 빌어보는 자리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안 근흥면에서도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죠 네, 근흥면 바닷가에 연포해수욕장이 유명하죠 네네, 그렇죠 이 연포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첫날 첫 태양의 소원 성취와 건강을 빌어보자고 아마 많은 분들이 모일 겁니다 네, 연포해수욕장 그 드넓은 백사장에서 펼쳐질 2016년 새해 맞이 행사 역시 예년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태안군에서는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바다와 내륙 쪽에 완벽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눈이 올 곳에 대비해서 제설대책도 마련해 뒀고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태안 새해 맞이 가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해놈이는 서해, 해맞이는 동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태안에 가보시면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태안에는 해놈이 명소도 있고 해맞이 명소도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태안군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자 새해를 맞이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들 하고 있다니까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해놈이와 해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 충청남도 태안의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충청남도 태안 고기 푸는 소리를 강대형 외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황골 풍류극장 오늘은 응구 한량전 얘기 가운데 형방과 사또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응구 문제로 형방이랑 사또가 나선 장면 한번 보실까요? 한량 응구가 한양을 떠나 지방 관할을 기웃거리다 옥방 일이라면 죽을 사람도 살려낸다는 통화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사고를 치고 어찌들 하나 살펴보는데 허 참 이거 누가 뒷배를 봐주는지 몰라도 이곳에서는 안 먹힐 건데 거기다가 쇳뚝이 배까지 어설프게 나서서 옥방 형니들을 매수하려고 두려면은 이러면은 아니, 아니 쇳뚝이가 매수를 하려 했다니 그건 무슨 소리요? 왜? 이 통화 눈을 속이려고? 감방 일이라면 나를 통해야지 사또랑 형방이랑 죄 주머니를 대롱대롱 매달고 있을 건데 아니, 이보시어 통화 그건 무슨 소리요? 아니, 죄 주머니를 매달다니 자자 죄를 짓고 옥방에 있는데 한양에서 누가 어쩐다 관찰사 영감이 어쩐다 그게 허풍인지 아닌지 다 안단 말이지 설사 한양에 누가 있다 치자고 그런 말이야 우리는 박수치고 발을 구르면서 잔치 준비를 한다 그거야 그걸 알아야지 아이참네 아니, 박수치고 발 구르고 잔치 준비라 아니, 이보시어 그 한양에서 심께나 쓰는 대감이라면 아이고, 여기서도 그 봐줘야지 그 잔치라니 아, 뒤에 뭐 뭐한 세도가가 있다 싶으면은 죄 목 주머니가 더 늘어나 아마 당신도 죄 목이 서너 개는 더 달렸을걸 지금 형방이랑 사또랑 죄 주머니 매달고서 한양에다가 전하는 거지 근데 저 조사해보니까 죄상이 무거워져 이대로 가면은 귀양살이나 저기 백두산 근처 삼수갑산으로 보내야 할 죄야 아니, 내가 쥐지도 않은 죄를 매달다니 아니, 여보시어 하늘이 무섭지 않소? 아니, 이런 농간질 하는 게 드러나면 우리는 이골 사람들 모두 중인으로 만들 재간이 있어 당신은 혼자일 뿐이고 자, 죄 주머니가 늘어났다 이거 풀어주려면은 건네줄 주머니도 더 늘어나야 할 테고 아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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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보시어 통화 그저, 그 사또를 만나게 해주시게나 저기, 옳지 어떻게, 저, 이거면 되겠는가? 사또 영감 만나게 부탁 좀 하겠네 어디어디 봅시다 에이게이 이 정도면은 아이고, 사또나리 하고 저라는 사이에 사또가 힝 자리 털고 나갈 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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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 자, 그, 이 정도면 안 되겠소? 이보시어 통화 그 한양에서 오면 내 또 줄 것이니까 아, 뭐, 저, 이 정도면은 뭐, 사또나리랑 차 한잔 식을 정도는 되겠네 그럼, 저, 기다려보시오 난 그럼 가오 은구가 이렇게 사또면담을 청해놓고 있을 때 정작 형광과 사또는 어떤 거 하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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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주 그냥 큰 놈이 물린 것 같습니다요 오늘 밤에 조용히 만나보시지요 대신에요 제목을 두 개 더 추가하급시요 아하, 형방 가난은 봤겠지 그 놈 이름이랑 뒤에 누가 있는지도 큰 놈이라니 그 어떻게 말이냐 아, 예, 예 한양 감옥에서 소문난 잡자고 있습니다요 응구랍니다 응구한량을 뭐야? 응구? 속팔사 그 응계짝을 훔쳤다 잡힌 그놈 말이냐? 네 이거 일났구나 여봐라 형방, 그놈은 주상전화도 만났듯도 말이냐? 아 이건 뭐가 걱정이십니까요? 실패 없이 그냥 주둥이를 돌렸다가 곤장빼락 맞고 쫓겨난 논 아니겠습니까요? 그래도 그 응구 그놈 뒤에 친구들이고 아는 사람들이 보통 내의가 아닌데 허허, 이걸 어찌하겠느냐? 아이고, 어찌하지는 입샤, 올려야지요 아주 노인에서 어린애까지 증인 세우고 응구가 이러더라, 응구가 때린 거 봤다, 훔친 거 봤다 남의 부인 겁탈하는 것도 내가 봤다, 담장 넘은 거 봤다 여봐라 형방, 그렇게 죄목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누가 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렇게 주렁주렁 죄목을 만들어? 아이고, 응구놈, 한양에서도 얼굴 못 들고 사니까 떠돌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요? 응? 자, 저놈 주변에 있는 자들 엽전이고 쌀이고 그냥 마지막으로 걷어들이자는 겁니다요 오냐오냐, 그래, 그래, 이놈이 사단을 일으킨 건 분명하고 사람 친 것도 맞고 네 겁탈 혐의도 있고 형방, 그래, 죄목을 만드는 데 어떤 걸 놓칠 거나? 아이고, 네, 네 자, 옥방에서 주상 전하를 능멸한 죄목을 놓으면 아주 꼼짝 못할 겁니다요 예, 뭐라고 말이냐? 이리 외쳤다 하십시오 아바마마, 이 자식 버릴 것입니까요? 야, 이놈 형방아, 나 목나라, 이놈아 아니, 아바마마라니? 밤에 그리 외치더라 죄인 옥줄들이 다 들었다 아바마마, 이 자식 버릴 겁니까요? 저런 놈을 그리치는 겁니다 여봐라 형방아 아바마마 소린 빼 그리고 일단 은구를 끌어와 은구를 말이다 네, 춘향가 가운데서 행수 기생과 굴로 사령 나가는 대목을 김수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은구 한량전 얘기 가운데 형방과 사토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옥방비리를 캐려고 일부러 사고를 친 은구 네, 옥방일이라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는 통화가 있는 고장에서 사고를 쳤더니 일이 아주 점점 커지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자, 은구는 과연 사토를 만나 어찌할 것인지 이리저리 죄먹이고 있는 은구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 건지 네, 그리고 은구는 옥방비리를 캐서 어찌할 건지 여러분, 내일 뒷얘기 기대해 주세요 수요일에 마련한 상한골 초대석 네, 오늘은 가야금 이혼 주자이신 이승현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는요, 송년과 신년 사이로 가는 나날이잖아요 올 한 해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떠셨어요? 신년체외 계획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루셨나요? 네, 저 지금 이 정감이라는 CD가 나왔잖아요 제가 가장 큰 프로젝트가 CD, 영상회상 CD를 하나 제작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11월에는 독재회를 또 했었어요 큰 일을 두 가지를 아주 잘 치렀습니다 네 얼굴 뵈니까 올해 생각하셨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숱을 잘 풀신 그런 의미예요 자, 오늘 상한골 초대석의 손님이신 이승현 선생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분인가 궁금하실 텐데 소개 말씀드릴게요 우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셨고요 또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네요 네, 그리고 현재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강사로 또 아시아 금교류회 이사시고 사단법인 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 이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많은 일들을 하시려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5회 KBS 국악대경연에서 입상도 하셨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게 뭔 사이인지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승현님 선생님께서는 주로 이제 줄풍류 쪽이신데 대학원에서는 주로 연구하셨던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네, 제가 한양대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요 지금 이번에 나온 정감 음반 전에 제가 산조 음반을 또 낸 게 있는데 네 가지 산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논문도 그렇게 썼고 그래서 이제 좀 생각에 제가 연주자지만 이론하고 연주하고를 같이 병행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산조를 다시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대단하시네요 네, 제가 방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시아금교류회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하시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네, 전국에 국악과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가야금 거문고 선생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연주도 하시고 또 이제 일본, 중국, 몽고 이런 나라에서 또 연주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한 번씩 같이 공연도 하고 그런 연주를 하는 단체입니다 아시아금교류회가 상당히 유명하네요 네, 좀 오래됐습니다 아시아계 쪽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뭔가 연주를 하고 활동을 한다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나요? 네, 왔다 갔다 하고 저희는 하와이에 공연도 하러 갔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일본도 갔었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해가면서 연주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그 문화교류를 정말 최일선에서 애쓰신 분이시군요 그건 아시아금교류회 연주자들하고 만나서 해오신 일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 많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나 공연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죠 한 2년 정도 됐나? 중국에서 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아주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1부에서는 그 선생님이 연주를 하시고 또 같이 그 선생님 곡을 이제 가야금이나 검은고로 편곡을 해가지고 같이 또 연주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야금 검은고만 하다가 또 금이라는 악기랑 같이 이렇게 연주하고 하는 것들이 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된 그런 공연이었어요 아이고, 즐거우셨겠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가야금 산조 음반을 이렇게 성금연류, 채옥삼류, 김죽파류, 김병호류를 음반으로 담아내셨다는 말씀 아까 하셨거든요 아니, 4개의 가야금 산조 집만 해도 이건 정말 대단한 일 같아요 정말요, 네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해오셨는지요 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양대학교 박사 공부를 하면서 공부 내용이 한 학기에 산조 공부를 하나씩 한 바닥씩 하는 게 공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던 산조도 있지만 대학원 가서도 좀 이렇게 다시 또 배우고 다시 익힌 이런 산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때 공부만 하고 한마디로 이제 끝이 아니고 나의 뭔가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때 연습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산조를 이렇게 CD를 내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이 선생님 얼굴을 뵈면 흥보처같이 이렇게 습관하게 생기셨는데 욕심은 놀보처같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산조 집 하나 내기도 참 어려운데 무려 4개씩이나 내신 건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이승현 가야금 독주 음반으로 정감이라는 음반을 내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초대해 모셨는데요 이 음반을 기획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음반을 제가 산조 음반을 이렇게 내니까요 제자들도 그렇고 많이들 또 듣고 또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제 아직은 공부하는 학생들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학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연주하고 공부하는 게 영사 내상인데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제 연습을 해서 한번 애들 제자들을 위해서 좀 음반을 내면 어떨까 싶은 의도로 그래서 제가 이걸 올해 정감이라는 음반을 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정감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을 좀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영사 내상은 총 9곡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령산부터 시작해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돌이, 삼연도들이, 하연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이렇게 다 쭉 이제 순서대로 연주를 했습니다 쭉 이어지는 거죠? 네네. 이어집니다. 네. 저희 우리 직업인, 국악인들은 영사 내상 하면 너무들 잘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일반인들 특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영사 내상 하면 저 뭐지? 그렇죠. 듣기는 한 것 같은데 저 뭔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잠깐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아, 네. 영사 내상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좀 들으시기에 산조는 민간에서 연주를 했다는 옛날에 민간에서 연주를 했다고 하면 정악은 이제 궁중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사 내상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악기도 일단 다르지만 산조랑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정악 같은 경우는 더 점잖다고 해야 될까요? 더 느리고 아정한 음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감이라는 음반은 가야금하고 이렇게 대금하고 어울리는 이중조곡으로 연주를 하셨어요 네. 가야금하고 대금의 어울림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그 대금은 이제 흔히 얘기하기엔 가락이 많이 있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꾸미는 가락이 많고 이렇게 가야금이 한 음 한 음씩 뜯을 때 대금이 그 음을 포장을 해 주는 그렇게 그런 아주 둘이 잘 맞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악기랑 과연 이중조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금이 아무래도 가야금이랑 가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곡마다 넘어가면서 중간에 연결해 주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대금이 가장 듣기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대금이랑 이렇게 연주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 현실이 워낙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막 시시각각 변화가 빠르니까 이 가야금과 대금으로 어우러진 선생님의 영산회상 생활 속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거나 또 운전할 때 감상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혹시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으시다거나 네. 욱하게. 욱한 아침일 때. 네. 그럴 때는 이 음악을 들으시면 조금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금 연주는 어느 분이 하셨나요? 대금 연주는요 지금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이승엽 선생님께서 해 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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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Text on igual pure aus에 축소가 많으셨네요. 네. 자. 먼저는 이제 네 바탕의 산조곡을 두 개의 인반으로 이렇게 내셨고 이번에는 이제 정악 연주곡 중심으로 이렇게 내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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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그 연주하시는 분 입장이라든지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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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하실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연주할 때도요. 일단 마음가짐이 좀 달라요. 네. 물론 이제 산주도 그렇고 정악 이렇게 영산회상도 그렇고 느린 템포부터 시작해서 빠른 템포로 넘어가는 건 똑같은데 아무래도 정악은 조금 더 이제 더 정숙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더 마음을 더 가라앉혀야 된다는 그런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차분하게 여유 있고. 아까 영산회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욱하고 침이 를 때 영산회상 들으면 좋다고 말씀하셨죠. 전에 내셨은 가야금 산조집 역시 틀어놔도 언제나 들어도 무리 없는 감상곡들 아닌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글쎄요. 산조를 타실 때의 느낌과 지금 이제 정악을 타실 때의 느낌을 말씀해 주셨는데 듣는 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상하면 좋을까 싶네요. 그냥 머릿속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틀어놓고 그냥 편안한 마음을 이해하는 대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감상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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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가야감 산조국 네 바탕과 그리고 이번에 내신 정감. 이거는 뭐 일반인 여러분들 또 특히 애청자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곧 2016년 새 날이 밝아옵니다. 새해 이승현 선생님 미리 그린 그림들 신년 계획은 어떠신가요?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제가 그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정학 음반을 하나 더 내고 싶어서 지금 가진 회상이라는 정학고 또 이렇게 가진 회상은 영산 회상에 또 몇 곡이 더 포함된 게 가진 회상이거든요. 그 음반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신년사에도 뜻하시는 일이 모두 고루고루 성취되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애청자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수요일 상환권 초대석 오늘 자리해 주신 이승현 선생님 새해에는 더욱더 빛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영산 회상 가운데서 연불 도두리 타령을 이승현의 가야금 이승협의 대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억수나잇 아야야 억수나잇 아 우돌 동네 자랑인 거 옥이 있잖여? 왜요? 옥이를 또 누가 불러대는 것이요? 아 공부 좀 허겐 냅둬 좀 아따 그런 게 아니라 옥이가 말이요 남원으로 갈 생각이라지 뭐요. 예? 옥이가 남원으로 간다거라? 예. 아니 이 겨울에 춘향에서 연발되어 할 일도 없을 거인디? 어메어메 억수나잇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겨? 뭐? 아 남원에 있는 그 서남대학교에 국악학과가 생겼잖여. 아 그래서 옥이가 서남대학교 시험보겠다는겨? 와 마 서남대 국악학과가 생겨본졌다거라? 예 그려. 아니 옥이는 뭐 서울로 갈란다고 하더만은 먼 바람이 불었단가? 아 긍게 그 안숙선 명창 고향이 남원이잖여. 예. 아 그란게 안숙선 명창이 서남대학교 국악학과 석자 교수로 오신다는겨? 그라고 판소리며 병창 기악과 한국무용과 작곡가까지 생긴다지 뭐여. 어메어메 시상에 서남대학교가 종합대학인디 우리 국악인재들을 길러내겄다고 나섰다는 말 아니여. 그려. 와 거기다가 안숙선 명창이 석자 교수로 오신다면 아따 나아가 20년만 젊었어도 가볼 거인디. 아 야 억수나 걱정 많아 우돌한테는 오이가 있잖여. 그러고 인잔 남원에 국악인재들 길러내는 신천지가 열리는 새날을 여는 것이고 말이여. 아마. 아 거기서 소리 반 풍물 반 악가모 짱짱하게 가르치고 보면 우리 오이가 어떻게 되겄냐 그 말이여. 아따 그냥 서울로 가겄다. 서울 가서 공부하란다고 하던 오기였는데. 네 그래요. 와마 남원이라면은 그냥 멀지도 않잖여. 오이야 너 복받을 것이다. 춘향이 고향에서 미스 춘향과정 해불고. 네 그러니까 판소리면 판소리 병창이면 병창. 사물놀이에 기하게 한국무용까지 두루 공부해가지고 나서면 명인 명창 명무 세 가지 소리를 들을 거 아니냐 그 말이잖여. 그러고다가 우리 오기는 컴퓨터를 또 잘하는 도산디. 그래요 그래요. 왔다. 서남대학교 국악학과 가가지고 영상 콘텐츠도 만들어 알리고 말이여. 아이고 야야 오기야. 요새 컴도사 춘향이 꿈 꾼겨 만겨. 이따 참말로 춘향이 꿈만 꿨꿨남 명인 명창 명무 꿈도 꿔야제. 아 그라고 남원 서남대학교 캠퍼스를 본 게 춘향로에 있더란 말이오. 와 마 인자는 악가무에 두루능한 국악 인재들 많이 나올 것이고. 아이고 우리 오기도 인자는 그냥 남원 서남대학교 가서 벌벌 날아 불겄구만. 야 오기야. 그죠. 서남대 춘향이 꿈 꾸야디야. 알겠냐 오기야. 네. 서용석류 대금 산조를 김상현의 대금 김청만의 장부장단으로 이 시간 끝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 속에 우리 한류 열풍이 열기가 대단한데요. 그 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우리 국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네. 그 억순이 동네 오기가 남원에 새로 생긴 건 서남대학교 국악학과로 간다죠. 네. 종합대학교인 서남대에 국악학과가 생긴 거 이거 뭐 경사죠. 네. 그렇습니다. 무영문화제 제23호 가야금 병창 보유자이신 안수석 명창이 석자 교수로 가서 실기 위주로 판소리 가야금 병창을 지도해서 인재를 키우고요. 네. 그리고 악가무 그냥 두루두루능한 국악 인재들을 양성한다고 하니까. 네. 남원 서남대에 국악학과가 신설된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남원이 안수석 명창의 고향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마음이 훨씬 더 많이 가시겠죠. 네. 후진들을 많이 아주 그냥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짜 길러내실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황골 상사대회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부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osób고 Developing 오늘 여러 wireless 오늘zony적인ャкв으로 발음 becomes caffeine과 판매원이 committed 우리는 끊기 ^^ 인 deliver 보통 인궤 것을 아멘 여러분